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해주시고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고요. 소녀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해주세요.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해주세요. 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떠나지 않아요.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떠나지 않아요.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이문세 씨의 소녀라는 곡을 또 위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.